오랜만에 와가지고 이제 승부 볼 건 봐야지 아 반갑습니다 병건이 형 지금 월초기 때문에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뱀 뱀 뱀 아 뭐 뭔 얘기 하고 계셨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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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만 하고 계신다고 저요? 제일 중요할 때 2주 만에 켰는데 그러면 안 합니까? 해야 되는데 아니 아니 아무도 뭐라고 아는데 아무도 뭐라고 아는데 화를 내 승부 볼 건 봐야지 인정합니다 아니 수금한다고 갑자기 소통을 수금이라고 하니까 화가 나죠 그러니까 들어왔으면 소통하고 계셨다고 욱냥이가 그랬어요 아무도 안그러고 욱냥이가 그랬어요 아무도 수금이라고 안했어요 저 형도 소인들 같이 받으면 어때요 그리고 오늘 그 수금 아니고 오늘 수요일입니다 아 아아 아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우그래되네 그러네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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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해가 있네 우우으의 중이가 빵해가 있어요 그러네 안방인데 한방에 있죠 저 장식이 저 장식이 이렇게 어? 그 끼가 있다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대스타 누구야 이거 대스타 대배우 멈춰 흑백유리사 재밌어 흑백유리사 깜짝 놀랐어 흑백유리사가 넷플릭스 방영중인거에요? 어제 어제 나왔어 너무 완결 난줄 알았더니 3회인가 4회까지 밖에 안나왔더라고 4회까지 나오고 이제 일주일에 하나씩 나오나봐 최강록 승훈아빠 딜기림댓기를 벌써 유튜브 땄다 흑백유리사 흑백유리사 이건 먼저 아니네 아 먼저 봤어야 되는데 계란을 넣지말지 나 안봤어 얘기하지마 저 안봤어요 본게임 가죠? 아직 덜 왔어요 사람들이 아 그래? 아 누구야? 일어나긴 한건가? 일단 영태형 안왔고 안온사람이 누구야? 아 직박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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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직박이형 어서오세요 그럼 영태형만 안왔어? 영태형이랑 정혜리형도 온대 아니 영태형은 아예 안오실수도 있을거같아요 아이언사까지 떨어지셨더라구요 형 그 말 안하기로 했어요 아니 아이언사는 뭐 발이 없어 손이 없어 뭘 못아 뭐 사고났어 그러니까 오면은 다들 이렇게 반기는 분위기 해야되니까 아니 사유가 말이 안되잖아 아이언사고서 보내기 확인 확인 뭐 확인하긴냐 없어 사가 끝이야 아이언이가 하지마 아 없어 내가 아이언사 아닌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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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은 아니야 시작하면 골드시작이야 아니 근데 아이언사에서도 챌린저 있어야될거 같은데 아이언사에서도 아 미트로챌린저 미트로챌린저 점수 점수까지 딱 해가지고 미트로챌린저 점수 아이커 아이커 아니 근데 이거 그거일수도 있어요 연막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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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막 아니던데 보니까 아니야 실력이야 실력 내가 봤을땐 아이커 오셨어요 늦었네요 아 죄송합니다 타이어가 꿀카나가지고 아아 아 진짜로 아이커이었어요 네? 예 아닙니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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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현이형 오면 되나? 용헌씨 그 지난번 들었어요? 정현이 8시만에 온다 그랬어 용헌씨 이제 쫄병이에요 아 저 쫄병 원래도 쫄병 아니었나요? 원래는 정혜원이었죠 정혜원이었지 자격하지도 못하고 있었네 정혜원이었나요? 네 아 좋네 제가 그러면 쫄병이니까 오늘 모인 이유가 이제 기어리형이랑 종수형이 누가 더 게임 잘하나 그걸로 저희가 모인거죠 그치 그치 할건 해야지 에 근데 난 좀 자존심 상합니다 아니 근데 사실 아니 됐어 야 얘기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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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삐졌었어? 아니 저렇게 몰아가면 저렇게 몰아가면 할 말이 없어요 무조건 할만 없으면 삐졌어 얘기하는데 알았어 알았어 그럼 얘기 못해요 네 두 분 중에 누가 더 게임을 잘하나 오늘 가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롤만 하기로 했는데 원래는 이제 롤 전에 이제 전야제로 저희 삐꼬파크2 아 삐꼬파크2 그 난이도가 상당하다는데요 엄청나게 하나도 몰라 어마어마하대요 어마어마하대요 이거 롤은 몇전 하는거에요? 모르겠어요 일단 하는대로 저 기어리형이 하는대로 할게요 기어리형이랑 종수형이 정해야돼 나 영태형하고 다른팀 할래 아이 그래 또 어? 그게 또 단어했네 병건아 니가 안하기로 했잖아 근데 영태형이랑 팀 하기 싫어 하지마 그런거 따로 말해 그러면 어? 아니 그러면 따로 아니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영태형 혼자 해 무슨 말이야 영태형이랑 팀 하고싶은 사람 그럼 나와보세요 그래 그럼 먼저 우선껏 정민이는 자동으로 아니라서 좋겠다 와 아 그럼 내가 할게 내가 사실 영태형 우리 중에 잘해 하하하하 어? 하하하하 그럼 내가 해야지 고향이랑 갔다왔어 고향을 고향을 아 고향을 아니 근데 영태형 우리 중에 잘해 그건 확실한 사실이야 어 맞아 맞아 영태형은 잘해 그건 맞지 하하하하 말투가 왜 그래 영태형 잘해 영태형 근데 어제 밤에 하루종일 하던데 왜 떨어졌어요 근데 영태 라인이 바텀이죠 어차피 하루종일 라인 떨어졌어 근데 바텀 맞아요 어차피 바텀이면은 못하긴 하는데 박정민보단 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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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소리야 하하하하 목소리 꺼냈다 망치형 야 이거 근데 미포하면 정민이가 날수도 있어 아니요 미포 배나 지고 미포를 하겠어 아 미포 배나니까 정민이 형이 게임 기준이 좀 생겼어 게임 잘한다고 브론조2면 잘하는거에요 브론조2죠 우원박씨 네 아 태산이네 안전자라 어마어마하네 그리고 자꾸 그 옥냥이가 자기는 우원박하고 같은 라인 써야 된다고 계속 그랬어 맞아 옥냥이가 자꾸 자기가 우원박 밸런스라 그래 아니 왜냐면 제가 올해 롤을 다섯판도 안했어요 올해 롤을 이제 네판밖에 안했어요 옥냥아 니가 뭐라고 할까봐 나 진짜 미드 한판도 안하고 진짜로 니가 계속 그거 얘기해갖고 아 나 한 번쯤 해보고 싶었는데 형 형 옥냥이 최근에 했는데 꽤 많이 어? 최근에 최근에 나랑도 하고 했어 옥냥이 최근에 연습함 아 그래요 전적계로 그러면 밸런스 좀 맞겠네 선적계로 아니 다들 이게 알게 모르게 게임 부심이 있다니까 아니 저는 진짜 한판도 안했다니까 미드는 인파 따라 놓고 아 한판도 안하고 이겼다 이런 말을 진짜 나는 아예 한판도 안하긴 했는데 밸런스는 한 번 정해줘 밸런스 밸런스 한 번 정하고 가죠 여기서 피코파크 팀도 같이 나누죠 일단 종수 형이랑 제가 봤을 때 기어리 형이 좀 나눠야 될 것 같고 짬스저대 특수저대 특수저대 짬스저대 특수저대 짬스저대 특수저대 제가 룰렛 돌릴테니깐 선 뽑힌사람이 먼저 가져가는 룰렛 돌려주세요 네 피코파크 팀이에요 지금? 하는거? 똑같이 똑같이 축간대요 아 그러면은 주호민만 우리 갑보기로 교체해서 가는거에요? 네 맞습니다 아 오케이 맞습니다 아 그러면은 서로 이렇게 나눠줘야겠네 라인이 결국은 자 그러면 일단 라인부터 나눌게요 영태형이랑 그러면 원박이형? 원디? 아 밸런스 안 맞아 저 아이언4에요 지금 피코파크는 밸런스 안 맞을 것 같은데 따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영태형 아이언 그걸로 하면 형 영태형 밸런스를 영태형이 말씀해주세요 형 누가 그나마 형이 누교랑 밸런스 같아요 영태형 밸런스를 아이언이신 분 있어요? 저요 저요 나도 아이언일텐데 용헌이요 용헌이 아이언이에요 너 아이언이야? 나 게임을 아예 안해가지고 아이언일걸요? 나는 브론즈 남에 드는 사람이 그런 아이언일 아무렇게나 해 어차피 거기서 거기야? 아니 밸런스 안 맞으면 승리로 이끌면 되지 자기가 맞아 아니 탑부터 오자 탑이 갑복이 승우아빠잖아 그치? 아 여긴 호치라고 할게요 조우민 승우아빠야 여긴 맞고 정글은 정글은 여긴 맞고 정글 할거에요? 아 정글 해야지 근데 이거 맞냐 기어랑 뭐가? 니가 누가 결정해 아 저번에 형 없었어 있었잖아 쟤 굶었다니까 쟤 굶었다니까 쟤 나랑 하면 못먹어 아 굶어 죽을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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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오케 굶으면 못하지 위드 그러면 어떻게 위드 매직박 옥냥이 위드가 나랑 종수형 아니 나랑 직박이 형 가야지 어 매직박 옥냥이 그 다음에 원딜 우원박 풍얼냥 서포트 단군 침착맨 자 이렇게 되는겁니다 지금 형이 원딜 잘할 수 있어? 영태형이요? 영태형 잘해요 아 원딜을? 영태형 우리중에 잘한다니까 아니 지가 탑으로 하잖아 원래 아니에요 다해요 저 형 올라운더야 아 올라이너는 올라이너 저 형 못하는 챔 없어요 못하는 라인이 없고 못하는 챔이 없어요 아 다 잘해 다 잘해 티어만 못하는거지 그러면 그치 티어만 어젠 잠깐 어젠 잠깐 아드리에서 그니까 티어도 티어도 딱 보이는 티어만 못한다고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거지 아니요 저 못해요 데뷔 신고하려고 제가 해봤는데 저 못해요 못하긴 해 그치 잘하진 않아 아 롤이 어렵더라 골고루 못해 어 올라운더야 하하하하 근데 그러면 하여튼 빨리 그 제가 내일 출근이 있어가지고 너무 늦어지면은 좀 불안할 수 있어서요 아 아 아 아 빨리 하죠 그러면 아 예 그 아니 그 철수랑 귀열이랑 팀 선정부터 하면 되는거 아니야? 네 맞아요 맞아요 피코파크는 따로에요 왜냐면 또 이거 다 섞어야 되지 않나? 아니 왜냐면 이어나가는게 깔끔하잖아 또 하면 정신없어 아 그럼 롤 생각하고 뽑겠네 피코파크는 일단은 뭐 피코파크는 다들 이제 똑똑하시니까 뭘 생각하고 보면 되죠 자 그럼 원판 돌립니다이 네 아 그럼 누가 선으로 뽑을지 네 좋다 좋다 기열이형 선 아 아 오 오 이거 어떻게 뭐 이거 아니 근데 어차피 좀 페널티 줘야지 기열이 못하니까 아니 기열이 형이 근데 자존심 상해야지 그러면 아 그니까 이거 근데 룰렛으로 공정하게 주는 거니까 아 저기 아이언님 좀 가만히 좀 계세요 아 이거 뭐 걸어요 그러면? 두 분이? 아 자존심 자존심 건거 아니 근데 자존심은 그래 물질로 걸어야지 팀원은 무슨 죄야 팀장이 다 벌칙 맞아야지 네 팀원들 때문에 오늘 다 집합 걸렸잖아요 한번 돌리자마자 그래서 좋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덕분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저희한테 주세요 네 아 난 기열이 형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희한테 주세요 자 위에 별풍선 10만 개빵 적겠습니다 별풍선 10만 개빵 3개를 아 아 별풍선이에요 아 왜 그러세요 아 아 아 아 아 아 공량아 너 이적해? 아니 이적 안 돼요 아 뭐 계약금 낭낭하게 받았어요? 10만원이랑 10만 개빵 아 아 기열 씨 먼저 뽑아주세요 네 먼저 뽑으세요 아 아 아 근데 저거 맞아 오오 근데 저게 맞아 단군을 뽑는 것도 있지만 침착맨을 보내는 의미도 있네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나 철민수 심 나 철민수 심 팀 가야되는데 오더 자동으로 상대는 매칭이 되는 거네 뭐 당연히 우리 팀이야 기열이 형이 단군에 아 아 맞네 아 맞네 아맞네 아 맞네 야 장군아 무슨 얘기야 아니 근데 호를 병건형 안 뽑을 수 있지 종수형이 아 뭔 소리야 아니 가가 봉나가 뱁뱀수나 섰잖아요 용원아 뱁뱀수나 섰잖아요 결국 뽑는거잖아 아니 무슨소리가 자연스럽게 오는게 가는거야 생각 안할 수 있습니다 뭔소리야 종수형 그리고 기현이가 한번 더 나오면 종수형 누가 뽑자 아니 나 뽑고 왔다갔다 하고 내가 보고 빨리빨리 뽑으면 돼 한 명씩 한 명씩 답보기 승우아빠, 매직박 욱냥이 다 진짜 매직박 욱냥이 쪽이 제일 차이가 크지 않아? 고를데가 없다 서로 부심있어 내 팀 뽑는게 내가 안 맞을텐데 두명 뽑아야 돼 뭐 이런거 없어요? 이거 밴하지 마세요 이런거 없죠? 아 그런거 없죠 미포직스 밴이야 미포직스 밴이야 오늘 밴해보려고 한다고? 밴해보려고 한다고? 왜냐면 미포 밴하면 되지 밴해 밴해 자신감있는데 밴하면 우원박 계속 씹으라고 돼 계속 궁시렁궁시렁 계속 궁시렁궁시렁 혹시 그거 기대하는거 아니죠? 한 두번 지면 한 번은 풀어주겠지 이런거 없어요 우리 냉정하게 해야돼 다른 사람부터 뽑아야지 동시 풍얼냥을 먼저 뽑은 경우가 있나요? 잘하는 사람부터 뽑아야죠 못한 사람 데리고가서 이기면 치면 역시로 탑하면 되지 뭐야 지금 풍얼냥 뽑았어? 동시형 월냥이가 뽑았어? 엄박아 일단 내가 정룬이 있구나 억울하게 떨어졌어 정례가 있네 아니 옥냥이 뽑겠습니다 아 옥냥이? 옥냥이? 저요? 옥냥이 뽑겠습니다 옥냥이? 옥냥이 뽑으면 나 못 뽑는거라니까 아니 옥냥이 뽑았어 아니 옥냥이 뽑았어 아니 옥냥이 뽑았어 아니 옥냥이 뽑았다고요 옥냥이 아니 갑복이 승우아빠가 남았는데 나를 뽑는다고? 어차피 나머지 나이는 뽑아야 되니까 갑복이랑 승우아빠는 똑같다고 보는거야 나는 지금 아 일단 직박이형하고 기열형하고 팀하면 맨날 싸워 맞아맞아 잘나졌어 잠깐만 그럼 이제 내가 갑복이냐 승우아빠냐 고르면 돼? 맞아 와 이거 어떻게 해? 그래서 2,2,2,1로 고르셔야 이러면 안 맞아 일단 뽑아보세요 근데 황벨인데 은근히 밸런스는 좋아 근데 잠깐만 갑복이가 원래는 잘하는데 게임 안했단 말이야 근데 아 모르겠다 나서스를 밴하고 승우아빠가 얘도 요새 와우하느라고 게임 못하거든? 아니야 난 정연이형이 잘할거라 봐 아 그래? 승우아빠가 좋은거 같아 왜냐하면 최근에 흑백요리사에서 또 활약했잖아 그게 무슨 승우아빠 나도 야구 대표자였는데 왜 기열이는 옥냥이 뽑냐 흐름이라는게 요즘 티빙 대표가 선물도 줬는데 흐름이라는게 승우아빠 흐름이야 승우아빠 흐름이야 내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쪽팀에 간근 승우아빠를 넣어놓으면 우원박이 위축돼요 어때요? 아니 오히려 더 큰 그래요? 그러면 큰소리난다 그 시너지래 그 시너지래 조용히 삽니다 조용히 살아요 한 명씩 나눠 가지시죠 이거 영태형이 한번 골라주세요 아이언의 시선으로 진짜 어렵다 근데 둘은 진짜 좀 어렵긴 하네 갑복이 근데 칼춤 쉬기 시작하면 막 작두 타면 계속 타네요 고점이 높은데 저점이 좀 낮아요 그런 느낌이지 아브라 뽑으세요 승파 갑복이 형 판테온하면 또 난리 나는데 판테온 나섰어 갑복이 또 챔프복 넓거든 누가 뽑는 건데요? 갑복이 좀 잘라줘야돼 내가 뽑는거야 내가 그럼 우원박을 못 자르는데 그럼 우리 갑복이 데려오자 갑복이가 그게 있잖아 벤카드를 많이 쓰잖아 아 맞아맞아 그게 특정 챔프복 나섰수도 있고 근데 승우아빠도 있긴 하다 요리기랑 승우아빠 요리기랑 내가 보기에 둘 다 한방 여기가 밸런스가 제일 비등비등해 근데 이거 우리 그 라인 못 바꾸죠? 바꿀 수 있어요 첫판은 하고 나서 생각하자 첫판은 하고 그러면 갑복이 막 보내면은 정글 보내면 되잖아 오케이 갑복이 갑복이 못 바꾸게 해야돼 바꾸면은 이거 못 바꾸게 해야디 아 못 바꾸게 해야돼 아 못 바꾸게 하고 아 못 바까? 갑복이 하면 유리한거 아니야? 갑복이가? 바꿔도 거기서 거기 해요 다 오케이 그럼 갑복이 바꾸기 있다고 한다고요? 그러면은 의미가 있나? 정글 그러면은 뭐 철수랑 아니 뭐 안 바꿔도 돼요 안 바꿔도 돼요 갑복이 없으면 승우아빠 다 뽑으면 승우아빠 다 뽑으면 승우아빠 아 또 승우아빠가 절로 가니까 또 욕심나네 아니 어질어질어질어질한데 이거 아 빨리 뽑으세요 뽑았어요 뽑았어요 갑복이 뽑았어요 누구 뽑았어? 갑복이 뽑았어? 갑복이 뽑았어? 네 갑복이 전화에 지금 두판 연습하고 오라 그래 하겠지 아니 정형형이 맨날 놀아는 놈이 살아있지 정형형이 그러면은 저 팀에서 저 누구야 갑복이 자리에 호민이 형 들어오니까 호민이 형 팀이네 철면수 신청이네 호민이 형 피코파크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것도 100점 있는거에요 피코파크도 그죠? 이건 없는거에요 아 좋습니다 아 이건 손풀기에요? 네 이건 손풀기에요 내풀기 내풀기 이리로 왔어 끝났어요? 아이고 아 이렇게 이렇게가 팀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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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피코파크는 그 그 하다가 지금 이게 엔딩까지는 엄청 오래 걸려가지고 타임어택으로 그 시간 딱 8시 반까지니? 누가 많이 가나? 딱 8시 반까지? 예예예 누가 많이 가나? 어 이거 한번도 안해봤는데? 호민이 형은 좀 안해봤어 호민이 형 이런거 개 못하는데? 호민이 형 이런거 개 못하는데? 나 잘해 호민이 형 못할거 같긴 해 호민이 형 아 진짜 개같이 못하는데? 무슨 개같이 못해 잘해 야 어떻게 못하는거죠? 개도 좀 잘함 이거 개도 잘한데 개가 어떻게 잘해 개도 이거보단 잘해 뭐가 없지? 어 아 근데 저쪽 쎄 보는데? 단군 숭악바 있는데? 아 아 좀 낫수치 있는데 야 우리 행사 멤버야 행사 멤버 행사 멤버 아 근데 바꾸면 돼 너무 안 맞으면 아 그래 안 되면 너무 안 맞으면 한 번 교체합시다 그래 한 번 하나 교체 하자 일단 피콧파크 실행합니다 잠깐만 우리는 그러면 5인용으로 온라인 플레이모드 해야 되죠? 어떻게 들어가요? 저도 해보고 있어요 일단 해볼게요 저 들어왔어요 이거 시프트 탭으로 들어가는구나 이거 하고 아 내가 여기 방을 만드는 거구나 온라인으로 짜면 이건 1인용으로 참여야? 일단은 로컬, 아 일단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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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고 온라인 다 했고요 8인용? 어 이거 근데 최대가 아 최대는 상관없구나 5명씩 방 2개 파야 돼 2명이 파야 돼 순절로 5명 방은 못 파는 거 같아요 잠깐만요 아 그래? 월드 배틀 보안 월드 5인용으로 참여 있는데? 5인용으로 참여 있는데 방 탈 때는 최대가 6명인데 일단 해볼게요 잠깐만 예 예 오 그래 아 그릴래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저 방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5인용, 5인용 됐어 로컬 플레이지? 제가 여기 디코에다가 저희 방 번호 써줄 테니까 한번 들어가보자 네 이거 위출대로 상관없어 이거 어디 들어가? 어떻게 들어가? 이거 참여를 먼저 누르고 하는 거예요? 참여 불러서 방 번호 쓰는 거 있잖아요? 어디? 아 잠깐만 방 번호 누르는 게 없네? 온라인, 온라인 5인으로 하면은 온라인 1인용으로 참여 1인으로 들어가야 되네 잠깐만 1인으로 이거 스팀 친구에서 타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1인으로 참여해야 된대 1인으로 참여하고 비공기로 누른 다음에 로비 번호 그냥 로비를 찾을 수 없다 나오는데? 방 깼나? 다시 지금 만들고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아니 근데 어차피 8명까지 밖에 안 되잖아 방 2개 파야 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한 명이 덮어야 되지 나랑 한 사람이 또 저쪽 팀에 내가 파게 내가 어 종수 형이 파게 종수야 괜찮겠어 내가? 종수 이거 할 줄 모르잖아 종수야 괜찮겠어 아 뭔 소리 한 거야 1인용으로 참여해야 1인용으로? 여기 방 번호 여기 써드릴게요 아 왜 이럴까 1인용으로 참여해야 아 종수 시키지 말자 1인용으로 참여해요 이거 방 번호 한번 참여해도 돼요 이거 영태형이 잘하는데 이런 거 아 나 나 팠어 나 팠어 저도 팜 저 방 번호 써요 그럼 여기다 써 디코에다 써 옥냥이 방에 누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앗어 옥냥이의 승우 아빠 기열이 형 우원박 단군 디코를 나눠줘 일단 네 디코 나눠 나 뭐야? 아 나 이거구나 빨강이 나 빨강이 아 아 디코 안 나눠요? 우리가? 디코 나눠 디코 나눠 왜 안 내려와요? 디코 나눠고 30분에 출발할게요 철면수심팀 아래로 30분에 출발할게요 철면수심팀 아래로 네이버시 하이하이 하이요 하이요 4명 방으로 판 거 아니야? 로비 5명 방이요 5명 방인데? 그 풍알량 들어올 때 1인용으로 시작으로 들어와야 아 그래요? 영태형 처음에 시작할 때 전 게임 스트리머 아니에요? 이런 거 못해요? 못해요? 근데 이게 로비가 너무 방번호가 대문짝만하게 박혀가지고 이거 그러게 나 화면에 나와버렸네 어? 아 나 가리고 있었는데 아 아 가리기엔 너무 큰데? 아 캠 화면으로 바꿔놨어야죠 얼굴 얼굴 화면 바뀌지 영태 형만 들어오면 아무도 안 들어오고 있어 어 근데 아무도 안 들어오는데 청자분들이 지켜주고 계셔 왜냐면 이거 피코파크2 깔려있는 사람 별로 없어 신작이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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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색깔 저 파란색 김종수 파란색 김종수? 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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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노랑색이 접니다 노랑색 직박이 있잖아 어? 상관없나? 어 초록색 호민영 아 초때 이게 나야 초록색 호민영 초록색 호민영 초록색 호민영 초록색 호민 핑크 핑크 호 그 영태형 빨강 침착맨 빨강 침착맨 빨강 침착맨 자 그 다음에 초록 호민영 초록이 나야 그 다음에 빨강 침착맨 네 빨강 침착맨 파랑 김종수 파랑 김종수 파랑 김종수 그 다음에 두농 두농 파랑 두농 풍얼량 김종수 노란색 누구에요? 노란색 노란색 홍은영 직박이형 노란색 매직박 그 다음에 주펄 초록 철면수신 파랑 파랑 풍얼량 핑크 핑크 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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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색맨이 무슨색이라고? 빨강? 저 빨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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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세팅 빨리 됐다 그래도 생각보다 빨리 했는데? 생각보다 30분에 만나기로 했는데 개 빨리 했는데 이 정도면 거의 좋아 좋아 종수야 너 그거 했다며 뭐 뭐 예습했다며 아 나 아까 아니 예습이 아니라 설치해놨어 설치 아 그러면 안 돼 왜 뭘 안 돼 어? 예습하면 안 된다고 예습이 아니라 설치 아니 뭐 게임하러는데 준비도 없이 와 아 익명님? 근데 이거 키가 감사합니다 키가 왜 아 마우스를 써서 그런가? 왜? A A S D W로 움직이니까 W S D 옛날에는 점프가 스페이스로 하는데 이게 위야 이거 패드로 하는 게임 아니야? 패드로 해도 돼요 패드로 해도 돼요 패드로 해도 돼요 아 근데 호빈이 형 불안한데 나 호빈이 형 패드를 더 못하는데 왜 자꾸 패드로 하는 거야 야 나 패드 패드 짱 패드야 이거는 패드 게임이야 어? 사람이 위에 있으니까 점프가 안 돼 무거워서 아 맞아요 맞아요 오오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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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답한 포인트임 맞어 올라와 보세요 파랑 맨 위로 어 알았어 계단식으로 만들어가지고 계단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아 이럴수면 어디 써야 되는구나 아 알겠어 알겠어 완전 알았어 내가 왕이요 이거 7시 반연부터 시작해서 스피드런이라고? 제일 많이 간 사람 많이 갔죠 많이 갔죠 어디에 어떻게 있어? 8시 반까지 저 그 저기 저 고민되는 게 있는 궁금한 게 있는데 예 그 이거 이름을 써놨는데 요거 글씨 굵기 어떻게 해요 OBS에서 굵기? 거기 글꼴 선택 글꼴 선택? 글꼴 선택? 없는데 정수씨 글꼴 선택 없어요? 맨 위에 열면 더블클릭하면 더블클릭 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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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드 있죠? 볼드가 굵다는 뜻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사이즈 몇으로요? 정수씨 그것까지 해줘야 돼요 알려줘 사이즈 사이즈는 큰 거 좋아하면 큰 거 큰 거 큰 거 20 256 무슨 색으로 했어? 무슨 색으로 했어? 파란색 파란색? 나도 네 어? 정치뽕? 20 하니까 사라졌어 형님들 예 세팅 끝나셨어요? 예 갈까요? 그 10초 뒤에 출발할게요 27분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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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글씨가 사라졌어 아 글씨 사라졌어요? 아 종수씨 때문에 또 시작 못하네 아니 그게 아니라 왜 그래 나는 아니 롤 이렇게 팀이야? 아 그럼 30분이요 35분이요 확실히 말씀 주세요 35분까지 기다려야 돼요? 아냐 아냐 됐어 30분 시작 가능 아 30분 시작 가능 30분이요 30분이요 글씨하는데 형 형 내가 뽑아줬어요 아 아 자리 좀 챙기라고 내가 뽑아줬는데 아 볼드 볼드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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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보이죠 여러분? 아 근데 왼손으로 하면 이거 좀 그러니까 나 화장실을 갔다 나 화장실을 갔다 근데 이거 이거 뭘 이길 수 있겠어? 그냥 이기죠 바텀만 안 지면 될 거 같은데 바텀 아 그냥 이기지 그냥 이기지 제가 바텀 연습하느라고 아이언까지 갔습니다 지옥에서 올라오고 근데 바텀을 연습 안 하고 다른 걸 하던데? 아 바텀 연습했어 원 딜? 영태형이 제일 연습 많냐 아 연습했는데 떨어져가지고 정글들이랑 탑으로 했는데도 못 올라오고 있어 아 그니까 아 아 원 딜로 해야죠 아니 원 딜로 하면 원 딜로 하면 원 딜로 하다가 아이언을 찍었는데 그 뒤에 자기 주력 라인으로 했는데도 못 올라온다는 얘기 같은데? 지옥이야 한 번 내려가면 못 올라와 지옥이로 큰일 났어요 영태형이 테딩저들도 올라오는데 한참 많던데? 아이언에서? 아이언 포까지 내려갔어요 포까지 아이씨 챌린저들이 못 올라갈 수밖에 없지 왜냐하면 아홉 명이 영태형인데 아니 강타 6이 이런 애들이 기본으로 있다니까? 특수한 경우가 아니야 그냥 반반이야 반반 아이언은 개인힘으로 못 올라오는데 한 번 지면 써낸 누군다랬까 애들이? 근성이 없어 근성이 없어 원 딜 뭘로 연습했는데 원 딜 뭘로 연습했어? 직스랑 진이 형 진이 5피인데 요즘에 아니 근데 직스 나오면 지인이 라인전 밀기 좋아서 좋을걸? 근데 기열이는 갱을 엄청 많이 와서 메타 챔을 하는 게 너무 웃기다 메타 챔을 알아야 돼 그거 끝마! 죄송한데 라인전에서 뭐 하려고 하지 마시고 다들 버텨주기만 해서 제가 끝낼게요 예예 아 진짜요? 네? 그냥 반반만 하고 있으면 돼 우리 뭐 서로 반반도 아니야 지엘은 이런 거 안 도와줘도 돼요? 지엘은 2, 30개 차도 되니까 죽지만 맞아 내가 좀 걸렸던 게 탑을 그 승우아빠를 뽑아야 되나 했던 게 어 나도 승우아빠 사이드를 개잘해 개 휘둘려 아니 근데 솔직히 승우아빠 갚고 있는데 승우아빠님 저랑 반반 가요 탑에서 아 그대로 아니 그 운영 단계로 가면 형 잘하는 사람들 얘기하는데 아이언이 형 뽑아줬으면 그냥 저기 계신데 맞아 운영 단계 그 뭐라고 하니? 사이드 단계로 휘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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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갓보기가 기본 체급이 높아서 갓보기랑 승우아빠는 반반 갓보기가 옛날 체급이면 비슷할 거 같아 응 그래도 갓보기는 한 번 하면 지독하게 하니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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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준비됐나요? 한번 다녀올까요? 바로 올 거예요? 가죠 가죠 30분에 30분 제가 다녀와서 30분 시작하고 올게요 예 네 시작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비얼킹 뜬금없이 죽는 거 고쳐졌냐고? 안 고쳐졌지 어떻게 고쳐졌냐고 어 됐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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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하는 거야 그냥 하면 돼요 안 해봤어요 원 그럽시다 앞으로 가 앞으로 가 노랑 머리 밟으면 점프 안 돼 앞으로 가 노랑색 빨리 오세요 앞으로 가 자 사다리 쌌고요 약간 뒤로 오면서 아까처럼 아까처럼 사다리 쌌고요 살짝 벌려줘 빨강 약간 뒤로 오시고요 오케이 제가 밟고 갈게요 자 올라갑니다 제가 버튼 눌러드릴게요 아 오케이 뛰어요 자 뛰어요 안 되는데? 아 누르고 써야 돼 아 다 밑으로 한 가지 내려와 한 가지 내려와 머리 밟지마 머리 밟지마 아 눌를때마다 한 명씩 끼워지네 눌를때마다 눌를때마다 다 같이 되는데 머리 밟아서 안 되는 거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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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뉘즈머 같아 빨리 가자 빨리 와 빨리 가 저 버튼 또 눌렀어 버튼 내가 눌러줄게 이건 저 뒤에 거야 아 머리싸 머리싸 아니 사람들 안 먹어 밟아 밟아 누를게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먹으면서 앞으로 가 오케이 앞으로 가 아 여기서 왼쪽으로 가야 돼 자 쭈우우우우우우 열쇠 문 열어 한번 눌러줘요 저 눌러야 돼 위에 아 한번 누르면은 4초 또 4초 한번씩 해 내가 밟을게니까 눌러놓고 왼쪽 가는 거야 하롱지가 있어 빨리 내려가 살짝 왼쪽 살짝 왼쪽 1, 2, 3 0개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다 내면 나 못들어가 빨리 밟아줘 내가 자리가 없으니까 애지가 나네 빨리 오세요 좀만 왼쪽으로 가 좀더 됐어 애지가 내 좋아 좋아 속도 나쁘지 않아 저쪽도 아마 엉켰을거야 저쪽도 그럴거야 합판에 4개 있는데 근데 이거 사실 튜토리얼인데 지금은 자 이거 밟고 4명이 밀어야돼 나 쉴게 밀어 밀어 누가 죽었어 지나가다 죽었어 호기심 호기심 빨간거 이거 조심해 그래서 이걸로 제거하면서 가는거 같아 이걸로 밀면서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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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부시면서 밀어 밀어 귀여워 가? 가면 안되지 왜왜왜 뭔데 떨어져 저게? 뛰면 안돼 아니 직박이 형 아니 저걸 내리라고 하길래 그냥 밀면서 가보자 밀면서 가봐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네 아 나 알았다 아 이거 다시 해 다시 한 명 죽어 왜왜왜 한 명 죽어 이렇게 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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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 위로 와요 한 명 위로 와요 빨간색이 그러면 침착맨이 이어 우리 병건이 머리에 떨구고야? 거기 안 맞는 거 아니냐 살짝? 약간 오 그렇지 됐어? 됐다 됐다 됐어 됐어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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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내려오고 자 병건이 앞으로 가 아 나가 야 역시 좋습니다 좋아 좋아 아 맨사에요 빠르다 빨라 야 맨사에요 종수야 나도 맨사야 아 넌 아니야 자 이거 밟아 밟아 사다리를 요렇게 그렇지 올라가셈 먹어 너 우리 잘하는데? 오케이 야 문 열고 초록색 초록색 가셈 자 열고 오케이 가셈 어 저쪽 저쪽 막혔을 거야 저쪽 저쪽 막혔어 저쪽 막혔어 내가 보니까 막혔어 우리 팀인지 한번 아 좋은데? 우리 팀 좋은데? 느낌 좋은데? 우리 팀 좋아 누가 이기고 있나? 아 우리가 이기죠 아 빨리 가자 우리 팀에 맨사만 2명이야 빨리 갈싸 아 밀어 아 밀어 밀어 계속 가 밀어 밀어 앵그리버드야 앵그리버드 어 갔다 박어 갔다 박어 연속으로 밀어야 돼 연속으로 연속으로 빨리 아 연속으로 해야 돼 연속으로 해야 돼 계속 서 저게 됐다 됐다 갔다 박어 그냥 다다다다다 퐁 갔다 박어 어 됐다 박어 박어 아 저 정도 됐으면 잡바지들만 하지 않아? 아 아 아 아 아 연속으로 해야 돼 이게 연속으로 해야 돼 가자 연속으로 해 연속으로 해 따라가 따라가 계속 이어 흐름을 이어 빨리 빨리 흐름을 이어 좋아 좋아 흐름을 이어 빨리 가 빨리 가 아 나이스 오케이 아 먹었어요 야 먹어요 싸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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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내가 할게 오케이 아 초록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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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가 아니 어차피 붙으면 붙으면 감염돼서 그냥 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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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왜 이렇게 잘함? 우리 잘하지 너무 쉽네 아 뭐 잘하는 거야 이 정도면? 어 잘하는 거야 잘하는 거야 아마 저쪽보다 빠를 거 같아 빠를 거야 맨사랑 맨사 두 장 한 명 있잖아 아니 왜냐 연속으로 하는 거 못 발견할 확률 높아 칠 칠 뭐야 칠? 아 죽어 죽어 올라가면 죽어 뭐야 뭐야 위에 떨어진다 아니 이거를 위에 해서 약간 기울여서 아니 기울여 기울여 그 위로 우리 탑을 쌓은 다음에 넘어가야지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그럼 위에서 저거 떨어질 거 같은데 저거 저거 두 개밖에 안 떨어지잖아 오케이 오케이 올라가 약간 이렇게 아 근데 이거 한 명이 이렇게 해놓고 아 한 명 여기 있고 한 명이 점프해서 저기 버튼 밟아야 돼 그치 그러니까 저렇게 그렇지 그렇지 그 다음에 밑에 열렸어 밑에 열렸어 밑으로 내가 들어가 볼게 열렸어 내가 밟아 볼게 아 밟아 아 버튼을 7개를 밟아야 되는 건가 보네 어 뭐 있다 여기 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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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았어 저 맨 끝에 밟아 왼쪽 맨 끝에도 밟고 제가 왼쪽 밟을게요 왼쪽 빨간색 한번 가고 어 그 다음에 오른쪽도 한 명 가야지 오른쪽 밟는 거 있잖아 내가 갈게 어 근데 안에 있는 건 어떻게 밟은? 근데 나는 열리지 않을까요? 나는 여기 갇혔어 아 열리 열리야 노란색 들어가서 밟아 이거 어떻게 지나갔대? 아 빨간색 밟고 있어야지 아 밟고 있어야 되네? 밟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빨간색? 그러네 그냥 점프 뛰어서 지나가지는 거 같아요 병건아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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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더 밟으면 돼 병건이가 저기 왼쪽 밟아봐 그럼 이제 초록색이 저 안에 거 밟으면 될 듯? 오케이 오 열렸다 어 열렸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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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아 밟아봐 어? 아 나왔다 초록색이 나와야지 초록색이 나와야지 초록색이 나와야지 나오면 안 돼 열심히 땄어 이제 다 와 자 prêt 오면 돼 오면 돼 구렁이도 오면 돼 문 따 놓을게 먼저 문 따 놔 교동 따 놔 따 다 놔 따 놔 따 놔 오 우와 빨라 빨라 ьте 야 우리 잘해 오오 loudly 오오 мы 우리는 맹산가봐 뭐야 맹사 2명 맹사 2명 ire 우리 잘해 미쳤다 이렇게 빨라? 다음 다음 멘보샤? 거리? 거리 조절하는 건가 봐? 거리? 아 이게 사실상 튜토리얼이네 어떤 아 이거 땡겨있네 밟으면 죽어x2 맨사 두 명에 치과에서 한 명이야 순서 들어가야 돼 순서 엉키면 안 돼 아이 잠깐만 잠깐만 넘어가지 마x2 아 대충 가 잠깐만 아 이거 안 된다니까 멍청아 아니 진짜 망했네 아 잠깐만 아니 순서 순서 순서가 누군데? 제가 앞인가요? 아니 분홍이 제일 앞이야 분홍이 제일 앞이야 파랑색 넘어가 파랑색 초록색 왼쪽 아 내가 이쪽 여기 여기 이렇게 했다 분홍부터 오전 아니 머리 만들어야 돼 머리 만들어 밟아 밟아 머리 아까 계단 이렇게 가야 된다고? 어 이렇게 가야지x2 이거야? 근데 순서가 내가 이렇게 해서 땡겨줘 살려줘야 돼 땡겨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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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앞으로 가x2 일단 가 이거 잡아줘야 돼 빨강만 떨어져 빨강만 떨어져 우리 뒤에서 땡겨줘 땡겨x2 분홍까지 떨어져 분홍까지 됐다 다시 올라와 점프점프 머리 밟으면 점프 안 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점프 아니 이거 탑 하나 쏴야 돼 탑 하나 쏴 탑 하나 쏴 아니 다 같이 그냥 점프하면 돼 여기서? 떨어져 일단 끌어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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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겨x2 여기 탑을 쌓아야 될 것 같은데? 쌓아서 가 쌓아서 가 내가 갈게 그래 쌓아서 안전하게 쌓은 거 맞죠? 5번이 가야 돼 5번이 가 줄이 짧아 자 가 4번 가 초록색 열쇠는 신경쓰지마 나중에 먹으면 돼 자 살려줘 살려줘 일단 살려줘 아 진짜 답답하다 이 사람들 아 진짜 진짜 속쳐진다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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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갈게요 어 떨어져 아 아 이렇게 하면 그냥 점프가 맞아 점프하자 점프하자 남 있고 남 있고 점프하자 자 뒤에서 뛴다 하나 둘 셋 아 됐어 됐어 근데 저 끝에서 뛰어 얼추 됐어 얼추 됐어 어 됐다 어 됐다 됐다 땡겨 땡겨 오케이 오케이 아 이렇게 하면 돼 어 클리프 행어 클리프 행어 왜 그러네 자 이거 올라가져서 한 명이 당겨줘야 돼 아니야 아니야 그렇게 올라가면 떨어져 5명 있어야 올라가는 거야 2명 정도가 위에서 당겨줘야 돼 어 맞아 점프 아 근데 따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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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돼 따다닥 해야 돼 2명 이상 가야 돼 2명 이상 2명 이상 그러니까 다 올려 8항도 올라가 그냥 올라오세요 8항도 올라가 8항도 올라가 8항도 올라가 3까지 가야 된다 따르따 따르따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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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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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 잘해 오케이 우리 무조건 앞에 있을 거 같은데 내 생각보다 잘해 맞아 맞아 근데 종수가 세팅 빨리 했으면 더 깔랐을 듯 아 저쪽에는 당군이 화내고 있을 거야 이미 아 맞아 이미 화났어 이미 화났어 당근 승우아빠 화내고 있어 아니 승우아빠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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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위에 에너지가 움직이면 달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누구 참아야 돼 어 아 부딪치면 안 돼 아 부딪치면 안 돼 서로 닿으면 안 돼 서로 닿으면 안 돼 앞으로 앞으로 살짝 살짝 아 빨리 초록색 빨리 가 뭐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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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색 누구야 초록색 누구야 앞에 주시면 돼 아니 왜 아 됐어 앞에 두 명 아 앞에 두 명 가 분홍색 모서리 가고 살짝 끝에 허미 빨리 빨리 됐어 아 이렇게 etaan 햄버치FX 왜 내 왜 날아가? 한 명씩 한 명씩 올라가는 거야. 한 명씩. 아 오케이. 아 붙지 마 붙지 마. 아니 한 명 올리고 한 명 올리고. 한 명 올리고 한 명 올리고. 붙지 마세요 붙지 마세요. 이해함 이해함 이해함. 근데 저기 파란색 있잖아. 저거 약간 런닝머신처럼 합쳐지거든? 왜 반대로 띄는 생각해라 저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니 한 명 있대. 얼음이야 얼음 얼음. 한 명 한 명 타야 돼 한 명. 내가 타줄게. 잘한다 빨간색 잘한다. 얼음이야 얼음이야. 미끄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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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조심해야 돼. 거디 유지해 거디 유지해 거디 유지해 거디 유지해. 저쪽에 막 오고 있니? 갈게요 오케이 오케이 아? 아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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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 직판 형이 왜 아직 나가요? 내가 끝까지 올라가서 뛸게. 오케이 확인했어. 오케이 오케이. 확인 확인 됐어 됐어. 오케이 오케이 잘했어 잘했어. 할 수 그럴 수 있어. 아 저쪽도 어려워 어려워. 이거 어렵다 이거 어렵네. 어려워 어려워. 이거 재밌네. 아 괜찮아 괜찮아 같이 가면 돼 같이 가면 돼. 민찬이랑 할래 이거 나중에. 민찬이랑 할래 민찬이랑 할래. 거리 벌려 거리 벌려. 거리 벌려 거리 벌려 안 돼! 오우. 자 에너지 우리 만 피야 만 피야. 좀 앞으로 갈게요. 맨 위에서끓여요. 하나 둘 셋. 같이 와야 돼 같이 와야 돼. Ah!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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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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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설 설 설 설 설 설. 설 설 설 설 설. 설 설 설 설 설. 오케이 됐어 됐어 됐어. 자 내려와서 먹고 와 먹고 와. 먹고 와 먹고 와. 그래야 돼 뭐. 먹었어 먹었어. 올라가 올라가. 조심해서. 먼저 가세요. 빨리 가 빨리 가 앞에 가죠. 자 간다 갑니다. 어 가 가 가. 나 갈게요. 부딪지 마. 괜찮아 아주 괜찮아 아주 괜찮아. 어이 의지 오지 마. 오지 마.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호 들어갔다 호 들어갔어.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괜찮아 괜찮아. 빨라 빨라. 은근히 빨라. 은근히 이 정도 나 생각보다 괜찮은데. 굉장히 차이나 많이 날 듯 지금. 아 난 인정 인정. 자 오케이 오케이. 다도 돼 다도 돼. 자기 자기 그 순서에 나 두번째 나 두번째야. 가 마지막 가 마지막. 애가 왜 안가. 형이 머리를 뱉고 있으니까. 야? 아니야 두번째. 빠져 빠져 그냥 빠져.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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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이거 그거 계단으로 가야 돼 계단으로. 계단으로. 계단으로 가 계단으로 가. 근데 순서가. 상관없어 상관없어 그냥 가. 같이 뛰어. 하나 둘 셋. 됐어 점프. 오케이. 끌어올려 끌어올려. 점프해야 돼 우리도. 머리 밟지 마. 머리 밟지 마. 잠깐만. 이거 그냥 가? 아니야 아니야 이거 이거 그거야. 저 밑에 버튼 있잖아. 저거 한 명 걸어야 돼. 한 명을 늘어뜨린 다음에 네 명이. 노란색이 걸어. 노란색이 내려가. 안 돼 안 돼. 노란색은 가운데 있어도 되나? 됐어 됐어. 밑에 밑에 거 못 가야 돼. 두 명 가야 돼 두 명. 아 밑으로도 가지네요. 됐어 두 명. 왜 없어졌어. 이거 뭐야 이거? 아 버튼을 안 누르고 위로 가야 돼. 위로 지나가야 돼. 아 버튼을 안 누르고 열쇠 먹고 와야 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아 알겠어. 아 한 명. 한 명이. 누랑이가? 한 명만. 올려줄게. 올려줄게. 올려줘. 올려줘. 일단 올리자. 아 빠져 빠져 빠져. 일단 죽어. 일단 죽어. 오케이 오케이. 자 한 명만 떨어져. 한 명만 누가 갈 거야. 파랑이 가세요. 잠깐만. 아니 초록색이 뒤로 가서 좀 올려줘야 돼. 어 오케이 오케이. 벌려 벌려. 그리고 좁혀. 좁혀. 자 다시. 벌려 벌려. 됐어. 여기. 여기. 좋아. 완전 과학 장력인데 이거? 자 노란색 올라가시고. 민찬이랑 해야겠다. 자 저 벌려주시고. 나는 왼쪽으로. 나는 왼쪽으로. 오케이. 아 좋아. 아 우리 빠른데? 우리 다 맨사다. 우리 다 맨사 아니야? 우리 빨라. 아니야. 두 명만 맨사에요. 한 명. 한 명만 맨사에요. 이번 라운드 확정. 저쪽 어디 혹시. 아니야 모르는 채로 가. 모르는 채로 가. 비슷하네! 흔들지 마! 흔들지 마! 올라가 올라가! 맨 왼쪽 얼음 저거 밀어야 되는데 저거 뭐지? 맨 왼쪽 얼음을 밀고 와야 돼! 나만 밀 수 있어! 파랑색! 아 그런 거야? 앞으로 가시고 초록색 나 뛰어 넘어가! 괜찮아 이 정도 괜찮아! 아 색깔 맞춰서 그렇지 그렇지! 넘어가! 넘어가! 파랑 뒤로 넘어가! 아 죄송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뛰어야 돼! 오케이 오케이! 지나가는 걸로 안 돼! 아 지금 안녕! 얼음 위에서 뛰어야 돼! 아 이제 어떻게 하나 알았어! 휘니꺼 리슈 휘니꺼 리슈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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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랑색이! 아 아 색이 박혀! 색이 박혀x3 색이 박혀x4 아 나야 나야! 가만있어! 너무 움직이지 마! 조르익색x4 내가 갈게! 자 이제 넘어가 보고선! 아이씨! 2번 찍고 갔어! 미쳤어! 2번 췄어! 2번 췄어? 두머리 한단 2번 췄어? 너 거기서 뛰어야 돼! 어 거기서 뛰어야 돼! 아니 머리 밟지 말라고! 아이씨! 아니 머리 밟지 말라고! 컨트롤 컨트롤 이슈! 일단 보고 움직여! 보고 움직여, 보고 움직여. 버튼의 손 떼, 버튼의 손 떼. 자 초록색 움직여, 오른쪽. 앞으로 다 가. 오케이. 어 그렇게 된다. 광고한이, 분홍색 끝으로 붙어. 내가 이렇게. 아 왼쪽으로 가야지, 분홍색은. 이 정도 있어, 이 정도 있어. 한 명씩 넘어가, 한 명씩 넘어가. 아 근데, 근데 좀 여유를 가진 다음에. 아 좀 와. 지금 지금 부딪치잖아. 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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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파란색도 움직여줘야 되네, 뛸 때. 하나, 둘, 셋. 오케이. 좋아. 자 내가 먼저 넘어갈게. 네.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급해, 급해, 지금. 들어오는 거다. 아 천천히 해, 천천히. 아 근데 패드 쓰지 말라니까.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저거 뭐야. 다 같이 올라가야 되나 봐. 아 초록색은 닫지도 않았는데 왜 내려와. 아니 쟤가 뭐냐면 쟤가 자꾸 밀어. 아니 그러니까 초록색. 자 앞으로 앞으로 가고, 너란트 앞으로 가고. 자 제가 앞으로 갈 테니까. 일사불란하게, 일사불란하게 가야 돼. 일사불란, 일사불란. 쟤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거를 생각해서. 자 기다릴게요, 여기서 기다려, 여기서 기다려. 가까워, 가까워, 너무 가까워. 여기서, 여기서. 잠깐 여기서 기다려, 여기서 기다려. 거리 벌려. 오,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안전거리야. 오케이. 여기까지 안전거리야, 자 거리 벌려서. 자 보고 가죠, 보고 가죠, 여기서. 보고 가요, 보고 가요. 제가 왔다가 갈 때 쫙 뛸 거야. 앞 사람 밟으면 범해서 가세요. 네. 구, 도 futuro 비밀 interactions with 양자 밟으면 벌려. 고, 고, 고.. 아 빨리와 빨리, mae anم on, 간격, 간격, 간격! 아 역시. 스펠러หนاف을. 간격, 간격 unfa하지 마. 아 여기, 잠깐만. 이거 선풍기 뭐야. そ함 почти 어디 Africa. 날아가버리기 장치. 아.. 5명이 오면 없어지나 봐 5명 와야 돼 빨리 올라 빨리 올라 부정석 빨리 와 버텨야 돼 앞으로 앞으로 조금씩 가면서 오케이 오케이 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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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안 가 아 줘봐 아 죄송 죄송 아 죄송 죄송 판 2에서 간격 유지 어 어떻게 한 줄 알았어 짧은 간격 앞으로 가라 뭐야 아니 뭐야 풍월이 형 뭐야 맨날 때렸어 그냥 그냥 때렸어 니가 달았어 다시 하게 다시 해야 돼 자 자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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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고 앞으로 가 오케이 오케이 자 노랑 앞으로 빨강 앞으로 오케이 천천히 우리 싸우지 말아요 추석연이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보고 여기서 오래 걸리는데 좋아 좋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되게 어렵다 W를 이거 한 손으로 하려니까 아 이거 패드로 하면 쉬운데 딱 여기야 한 명 올라오고 아 이거 다 올라가치네 바로 갈 거야 지금 가 가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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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내려왔다가 마지막 주자 그렇지 아이 아 아 실패할 걸 생각 못 했어 내가 조심해 오케이 아 저 판때기 위에서 간격 유지 응 자 저 준비됐어요 내려갑니다 네 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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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살짝 살짝 땡기면서 때려 땡겨 끢겨 윗쪽을 살짝 왼쪽을 살짝 왼쪽을 왼쪽, 왼쪽 왼쪽을 왼쪽으로 왼쪽 왼쪽 오케이, 영태어 mira 잠깐만 음 아 다 열 Bow 어 좀 밟아줘 어 오케이 estoy 괜찮아 아 잠깐만 두 assistant 둘 하나 둘 셋 둘 다 점프한다 또 둘 다 점프한다 또 아니 그냥 붙어서 줘 그냥 붙어서 줘 그냥 붙어서 줘 그냥 붙어서 터치하면 되잖아 터치하면 터치하면 그냥 터치해서 줘야 돼 터치해서 줘야 돼 마지막에 다시 해 다시 보고 움직여 보고 오케이 마음 너무 급해 마음이 급해 천천히 해 천천히 노란색이 하면 돼 노란색은 거기 오른쪽에 있어 오케이 그렇지 밀어주고 하나씩 넘어가기 노란색도 앞으로 밀어주고 좋지 파란색도 한다 좋아 좋아 오케이 좋아 마지막에 터치해줘야 돼 오케이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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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갈 거야 바로 가 바로 가 바로 가 조심조심 간격 유지 마지막 뒤에가 근데 일본 타자가 되게 쫄린다 근데 뒤에가 에이스이긴 한데 저거 먹고 또 마지막에 해야 돼서 내려오시고 자 점프에도 올라가시고 자 바로 갑니다 가세요 예 예 예 가세요 고고고 나 풋라인만 타면 되잖아 나 가운데에 있으면 되잖아 고 고 고 가운데 유지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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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조심 좋아 좋아 아 직박이 형 거기 어려운데요 직박이 형 급해 급해 직박이 형 직박이 형님 뒤에 서세요 직박이 형님 뒤에 서세요 직박이 형 왜 저러는 거 다 알아 자기 피지컬을 못 믿는 거야 맞아 그래서 빨리 하고 싶은 거야 맞아 맞아 믿어야 돼 자기 피지컬을 믿어야 돼 믿을 건 자기 피지컬 밖에 없어 이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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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박이 형 처음이네 근데 이거 생각보다 여유 있어 시간이 여유 있어 천천히 돼 시간 여유 있어 어 당황하지만 않으면 돼 오케이 okay ok okay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 위지 가만에 믿어 어렵지 않아요 쉽다 쉬워 굉장히 빠르게 가는 중이야 고고고 고고고 고고고고고 천천히 내려갈게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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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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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오케이 아 우리가 다 왼쪽으로 가 아 잠깐만 오케이 됐어 그냥 좀 밟아도 돼 마지막이야 제압 많으니까 밟아야 돼 밟아야 돼 열쇠 열쇠 전에 내린 사람이 왼쪽으로 가주면 되잖아 그렇지 그러면 되지 그럼 그렇지 그러면 되지 아 월드 클리어 클리어 아 근데 근데 우리 역전 됐을 수도 있겠다 클리어 한 거 아니야 이거? 요거는 조금 걸렸다 대형을 맞춰 우리가 이번에 조금 걸렸는데 따라잡으면 돼 아 그럼 그럼 대형은 뭘까? 어? 어? 아 저거 걸리면 안 돼 피해야 돼 피해야 돼 우리 도둑이야 맞아 빛에 들어가면 안 돼 아 빛에 들어가면 안 돼 오케이 우리 배트맨 배트맨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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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빨리 가 아 아 엄청 빨리 가야 되네 한 명만 보내야겠다 저기 한 명씩 한 명씩 어 저기 한 명만 보내자 어딘지 알지 어 허기 여기요 여기 오케이 자 다음에 앞으로 피어라 아니 생각해보니까 태우면 되잖아 다 다 태워 아 한 줄로 가기? 한 줄로 태워 한 줄로 태워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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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로 태워 한 줄로 아니 저거 위에 무피가 있었어 저거 아 그러네 아 두 세 명밖에 안 돼 두 명이 가 두 명 두 명이 가 두 명 아 야 여기 두 명 타면 돼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아 나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아 나 알았어 두 장면이 다 합니다 아 나 알았어 이렇게 일단 해보자 된 거 같아 된 거 같아 안 거 맞지? 아니 그거 아 진짜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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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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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처럼 역삼각형 그래 역삼각형 한 번에 가 한 번에 가 한 번에 갈 수 있긴 한데 올라가 보셈 한 명 올라가야지 노란색 올라가고 오케이 이렇게 가자 아니 그럼 내가 야 근데 풍원장한테 우리 목숨을 맡긴다고 어 이게 더 빨라 이게 더 빨라 아니 잠깐만 롤이나 아이언이 이건 잘하셔야 돼 롤이 롤이 근데 왼쪽 붙어 종수 영태형 위 잡는 게 좋아 봐봐 좋잖아 위 잡는 게 좋아 아 좋아 좋아 영태형 잘한다니까 이거 야 아이언해 롤이나 아이언이지 이건 잘해 아이언해 진짜 자 조심조심 조심조심 아 저기 아 아 직박이 형 그럼 우리 저 피라미드에서 확인하고 가자 아 끝난 줄 알았어 영태형 타 영태형한테 타 지금 직박이 형 개툴린 거 알죠? 좋아 좋아 아 나 끝날 줄 알았어 끝나고 빨리 아이언의 감을 믿어 저 위에 그 전등으로 내려가면 되네 그치 그치 전등 위치로 전등 딱 중앙으로 가면 돼요 어 야 진짜 잘한다 좋아 좋아 가자 자 여기서 좀 보고 가야 돼 보고 보호가 보호가 야 오케이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긴장하지 마 피라미드에서 보호 저 앞에까지 가도 돼 여기까진 돼 아래로 아래도 뭐 있어 아래도 있을 거 같아 여기서 보호가 여기서 보호가 아니네 위가 위험해 아래다가 아래로 가 아 찍어 아 아 이거 우다다다다 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죽어도 여기로 우다다다다 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우다다다 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아까처럼? 내가 해볼까? 내가 달려볼까? 타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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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올라가 봐 노란색 올라와 노란색 올라와 아 아니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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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한 줄로 따서 한 명만 가면 되니까 오케이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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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눌러줘야 되네 눌러줘야 돼 여러분 직박이 형 연세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너무 몰아하지 마세요 직박이 형 급해 지금 마음이 빨리 가야 돼 뚱뚱해서 그런 거 아니야 비켜줘야 돼 비켜줘야 돼 왼쪽 비켜줘 호민이 형 호민이 형 오른쪽 왜 이렇게 쫄아 좀 가야지 그렇지 사람이 오른쪽으로 좀 가봐 여보 나 올라가 거기 안 되지 않아 근데? 거기 하면 죽지 않아? 아 아니 거기 너무 앞으로 갔잖아 찢어 찢어 아니야 아니야 한 명씩이라는 게 날지도 가자 가자 오케이 오케이 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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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올라가다 아 난 뒤에 갈게 뒤에 갈게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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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끼래? 아니 우리 급하게 하지 말고 그 대가리 대가리 위에 쓰자 그 뿔 뿔 위에 쓰자 너무 앞으로 가지 말고 됐다 됐다 가자 자 뿡얼랑 로우 형태 형 형 형태 형이 일 거야 형태가 해주겠지 또 나야 또 나야 에이퍼 에이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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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 기다려 기다리라니까 아이씨 석협수가 있었네 파란색 젤 앞에 있었어 지금 송수야 형 나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형 나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열쇠 자리에서 멈춥시다 열쇠 자리에서 열쇠 자리에서 열쇠 자리에서 기다리기 오케이 봐버렸네 이거 내가 해봐도 돼? 되죠 되죠 문자 문자 네 떨어진 다음에 뭉쳐야 될 듯 오케이 오케이 좋다 스타트 좋다 아니 아니 안 늦었어 안 늦었어 안 뛰고 붙어있으면 돼요 기다려 기다려 와 이렇게 되구나 미쳤다 다 같이 가 그다음에 빨리 됐어 들어와 들어와 와 하겠다 우리가 빠른 건지 느린 건지 모르겠네 아니 근데 우리 좀 많이 지체한 거 같아 빠르지는 않은 거 같아 방풀 좀 해요 상대팀 다시 올리죠 그러면 응 상대팀 3-3이라는데? 아니 3-3? 우리 몇이지? 3-2 3-2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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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돼 아 내려가 내려가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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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깨진다 와 좋다 머리 찍혀요 머리 찍혀요 머리 머리 조심해 머리 깨진다고 머리 깨진다고 저 앞에 앞에 붙어야 돼 앞에 붙어야 돼 네번째 자리가 가야 돼 네번째 자리의 호기야 네번째 자리의 호기 1층 1층 일단 1층 네번째 자리 5번짜리까지 나니까 내가 올라갈게요 나 자리 맞추고 있음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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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니야 아니야 맨 앞으로 가야 돼 네번째가 앞으로만 가면 끝이야 나머지는 움직이지 마 머리 크니까 저것도 부딪쳤네 나 머리만 내 머리만 걸리지 형이 크니까 62호니까 이상하네 62호라 저 형 전투모 62호래 자 올라가 올라가 앞으로 앞으로 오케이 됐어 오케이 자 다음 거 그 다음 잘 봐 그 다음 잘 봐 잘 봐 열쇠 먹어야 되는데 올라가 내려가야 될 거 같은데 내려가야 될 거 같은데 부산한다 해 어? 아 맨 앞에서 빠져야 돼 맨 앞에서 빠져야 돼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 건 첫 번째 오케이 오케이 이거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직박이형의 빈도수가 월등히 높은 거 같은데요 오케이 아니야 아 이거 그럴 수도 있지 아 그럴 수는 있는데 그냥 그렇다고 아니 뭐 왜 이렇게 머리가 걸리지 자꾸 그니까 그니까 안쪽으로 좀 안쪽으로 와 좀 안쪽으로 와 어 됐다 됐다 조금 더 조금 더 아니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됐어 됐어 아 아 맞네 그만해 중앙에 싸야 돼 중앙에 싸야 돼 앞에 세 줄로 가야 되네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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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4 괜찮아 2-3-4 준비한 거 다 당해주네 아 그니까 개발자가 10번길 하겠다 좋아 좋아 잘한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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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좋아 이렇게 하면 빨강이 초록 타고 가운데에서 옮기면 돼 구멍도 뒤로 딱 좋다 구멍도 뒤로 파랑이 쪽으로 노랑으로 붙어 약간 앞으로 가도 약간 앞으로 빨강이 조금 뒤로 빨강이 조금 뒤로 어 됐다 찍어낼 준비 2-3 오 좋다 됐다 점프점프 고고고고고 좋아 오케이 어 여기 3 빨리 갔어 우리 아니야 지고 있는 거 같아요 아 2야 우리? 에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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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빨리 빨라 비슷해 빨리 그니까 빨리 빨리 가야돼 니가 느린거일수도 있어 괜찮아 어차피 막히면 그때 보는거야 이게 뭐야 아 땡겨주기 아니야? 날 땡겨줘 아 땡겨줘 저쪽에 땡겨줘 됐다 오케이 그렇게 어 좋아 좋아 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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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타타타타타 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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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기면서 나 땡기면서 달아줘 달아줘 잠깐만 내려와 내려와 어떻게 가야돼 지금 아 이거 한 명만이다 한 명만 한 명만이 땡겨야돼 어 그 자격으로? 어 그 한 명만 쓰고 나머지는 다 다 네 명을 땡겨야돼 아 아 한 명이 앞으로 가고 나머지가 뒤에서 땡기면 어때 아니야? 근데 위에 올라갈 때 한 줄밖에 못 올라가지는데? 맞아맞아 아니 뭐 왜 다 타 왜 다 타 왜 다 타 한 명만 타야 되는거 아냐? 분홍색 왼쪽 오케이 아 저렇게 한 명만? 아 분홍색 왼쪽으로 땡겨야돼 그니까 분홍색이 다 땡겨야돼 나머지 맨 뒤에 있는 사람이 타야돼 땡겨줘 저 친구 빨간색 땡겨줘 땡겨줘 초록색이 초록 뭐해 초록 뭐해 다들 화내지 마요 우리 즐거운 명절입니다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왼쪽을 땡겨줘야죠 아닌데 아닌데 우리가 땡긴 채로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한 줄만 냅두고 삐져나오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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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왼쪽 사람이 땡겨있고 다 오른쪽으로 있어 구농만 걸려있어야돼 그쵸? 맞죠? 네 다 탄 다음에 밟고 다 땡겨 밟고 다 땡겨 구농색이 맨 모서리로 나 이해 못했는데 앞으로 앞으로 일단 와 일단 가세요 안 되게 떨어졌어 밀면 어떡해 빨간 안 밀려요 죄송 죄송 미는 거 없어요 잠깐만 가지 말고 가지 말고 잠깐만요 가지 말고 여기서 여기서 한 명 되고 그 다음에 한 명 더 초록이 다 땡기고 초록이 초록이 초록색 아니 노란색에 초록색 붙여봐 노란색에 초록색 스페인스 남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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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를 돌려 다 오른쪽 봐 아니 노란색님 오른쪽으로 땡겨주세요 초록색 땡겨주세요 그쵸 그쵸 이렇게 돼야죠 그렇게 엉덩이 파란색 이렇게 한 다음에 내가 움직일게 이렇게 오케이 좋다 야아 그렇지 아이언 4가 지휘공 잡았다 다시 왼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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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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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그리고 초록 땡겨 아 바로 탔어야 돼 바로 탔어야 돼 바로 탔어야 돼 바로 탔어야 돼 계속 땡겨야 돼 천재 좋아 땡기는 거 좋아 하고 한 번 똑같이 하면 돼 내가 땡길게 오케이 빨간색 뒤로 돌아야지 잠깐만 풀어줘야 돼 빨간색이 움직여주면 돼 그대로 밀고 파란색 좀 더 앞으로 더 어? 파란색이 놓쳤어 나 땡기고 있었는데 너무 무거운데 스페이스바 스페이스바 형이 너무 무거워 우리 만났어 구해줘 우리 만났어 구해줘 빨간색이 밀어 갑니다 빨간색이 밀어 그 정도면 될 거야 그 정도면 돼 이 정도면 돼 그 다음에 저기서 다 타야 돼 다 타야 돼 다 타야 돼 아 뭐야 움직이면 안 돼 움직였어 아 죄송 아 죄송 아 죄송 마음이 급해서 죄송 아이 천천히 아 죄송 죄송 아 죄송 아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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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급 급할 수 있어 근데 급하면 안 돼 직박형 아니 땡기지 말고 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어 자 이제 직박형이 하는 거야 내가 움직여야 돼? 나 줘 나 줘 나 줘 잠깐 여기 다 타야 돼 다 타야 돼 다 타야 돼 고고고 아 됐어 천천히 또 땡겨 또 땡겨 또 아까 아까와 똑같아 영태형이 조정하면 돼 네 어 이거 어떡하지 아 아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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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봐 왼쪽 봐 놓고 왼쪽 봐 반대로 땡기라고? 근데 다시 올까? 제가? 빨간색 움직여봐 빨간색 움직여봐 빨면서 해야지 빨라는데? 안 오는 거 같은데? 안 오는 거 같은데? 안 오는 거 같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자 와 땡기지?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영태형이 땡기고 자 초록색 초록색이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초록색이 초록색이 위 하는 거야 한 번 반대로 초록색이 뒤에 돌아서 땡기면 되죠 저도 내린 다음에 근데 이거 merits courage 초록색을 움직여 초록색 뒤로 아까 작지만 열쇠 19 fo 앞으로 앞으로 저리 왜죠 왜죠 앞으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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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빨리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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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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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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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용 줘 열쇠 군용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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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지막 누구야 마지막 엄지사는 누구야 나지 아 잘했어 잘했어 에이 패드로 하면 쉬워요 아 패드 인정 패드 인정 어 기억하래 어떻게 기억해 나 머리 아픈데 자기 위치만 봐 자기 위치만 봐 자기 것만 봐 자기 것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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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거 어딨어 자기 색만 봐 자기 색만 자기 색 어떻게 기억해 왼쪽 자기색 블럭 위치 내 블럭은 없다 내 블럭은 없어 저기로 가야 돼 어떻게 진짜 까먹었네 한 번만 다시 하면 안 돼 아냐 아냐 안 돼 안 돼 안 돼 종수야 파란색 왼쪽으로 밀어 알아 알아 나 왼사야 나 왼사야 자 나와 나와 야 왼사야 초록색 내 움직이셔야죠 왼쪽 어 나 여기였나 왼쪽 위에 왼쪽 위에 야 이거 아 머리에 또 걸거줘 또 걸거줘 야 구초야 야 야 야 초록색 저거 어떻게 해 빨리 아 자 자 자 자 아 나 이거 누가 머리에 떨궈줘야 돼 머리에 인겼어 잠깐만 시장면아 벌써 끝이야 한 번에 가야 돼요 자기 거 외우고 오케이 오케이 나는 기억은 했는데 아 저기 아 아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심지어 나도 틀렸네 아니 똑같이 놓는 거구나 다 틀렸네 똑같이 자기 색만 놓으면 돼 자기 색만 자기 색만 자기 색만 기억해 자기 색만 기억합시다 자기 색이랑 자기 위치로 기억합시다 자기 색이랑 자기 위치로 기억합시다 나는 상자가 있는지도 몰랐어 어 뭐야 아 나는 오른쪽 위로 가야 되지 아 오케이 저거 아래 거 아래 자기 위치 기억해 내 거 저 위에 올려놓고 자기 위치 자기 위치 자기 위치 아 초록색이 제일 먼저 해야겠다 제일 먼저 해야겠다 예 알았어요 제가 노란색 밀어드릴게요 여기야 어? 나 반대로 여기였어 아 잠깐만 나 여기였어 아니 제 초록색이 어떻게 이리로 넘어와야 되는데? 당겨줘야 돼 당겨줘야 돼 당겨줘 어 총수야 당겨줘 아 당기면 돼요 초록 초록 빨리 당기지 빨간색 빨간색 잠깐만 이거 내려 봐봐 노란색이 안 가세요? 아니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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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초록색이 비켜주세요 아 나 잘못났다 초록색이 비켜주셔야죠 제가 아니 아니 빨리 가시지 초록 가야되는데 까비 까비 파란색 왜 맨 밑에까지 갔어 설마 방향도 맞나? 아 아 저기도 아니야? 아 방향도 해야돼 방향도 맞춰야지 방향도 틀렸어 한 번만 줘 우리 바본가 나만 맞았네 방향까지 자기 서있는 방향까지 자 잘 기억합시다 자기 것만 해 자기 것만 자기 것만 해 그냥 이기적으로 가 나는 위치밖에 없어 나도 위치밖에 없어 근데 끌어주고 땡겨주고 해야 돼 친구분들 잘해주세요 와 빡센데 너무 쉽다 너무 쉽다 너무 쉽다 아 쉽다 쉽다 나랑 빨간색 위로 올라갈순데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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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아닌데 빨아야되는데 잠깐만 빨아 밑에 들어가서 누가 빨간 땡겨줘 그렇지 그렇지 여기인가? 이거 여기였나? 여기 여기 맞는 거 같아 자기 것만 보라니까 아니야 거기가 나야 영태야 거기가 나야 영태야 거기가 나야 제 건 어디죠? 아 내 건 여기 맞는데 아 그게 무슨 말이야 여기 내 자리야 종수야 여기 나야 여기 나야 여긴데 우리 내려가야 돼요 자기 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 아니야? 자기 것만 해 자기 것도 몰라 내 것도 몰라 야 나 거의 비슷했는데 아 저렇게 됐구나 난 완벽한데 종수야 내 자리야 했는데 나 바로 옆에 종수 있는지도 모르고 내 것만 봤어 나 초록이랑 핑크 남파는 좀 잘해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아 여러분 잘 좋았다 자기 것만 생각하고 자기 것만 해봐 자기 것만 해봐 그리고 방향 오른쪽으로 봐야 돼 오른쪽 방향 쉽다 나 쉽다 쉬워 나 없다 그리고 위치는 보통 그 아래 블럭에서 가르는 부분이에요 너무 쉽죠 여궁이 잘 것만 해 잘 것만 진짜 잘 것만 합시다 잘 것만 해 파랑색 밀어줘야 돼 나 나 두 번째 왼쪽에서 다 어? 어? 안 되네? 어 뭐야 왜 반대야? 아 이쪽이죠 아 이게 나 어디였지? 나 어디였지? 왼쪽! 호민이 형 왼쪽 내 옆이에요 블럭 갖고 왼쪽으로 간 다음에 땡겨 나 여기만 봤는데 땡겨 땡겨 위로 가서 알았어 알았어 나 반대로 봤어 아니 조졌다 조졌어 잠깐만 잠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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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는 돌아가진다 아 이제 개판이야 우리 가운데 뭐 조졌다 윤돌이 뭐 널뛰기 아 나 왼쪽 보는 거고 나 계속 오른쪽 보고 블럭 갖고 내려오시면은 땡기는 걸로 블럭을 빼오세요 아니 근데 이게 몸통으로 밀라고 하지 말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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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겨 땡겨 우리가 왼쪽 거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네? 왼쪽 거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왼쪽 거를 만들어야지 왼쪽 거를 만들어야지 우린 오른쪽에서 출발하니까 아 이해했어 이해했어 뭐 정수도 안 똑같네 아니 하나를 푸면 오른쪽 거 푸고 있었는데 왼쪽 거를 만들어야 돼 왼쪽에 놓고 난 올라가 자기 것만 해 자기 것만 자기 것만 해 자기 것만 하란 말이야 자기 것만 해 자기 것만 해 자기 것만 다른 거 하려고 하지마 파란색 끝 파란색 끝 약간 덤벼려 약간 덤벼려 이거 초록색 어디잖아 이거 초록색 이쪽에 놔야 돼요 왼쪽에 잠깐만 왼쪽 왼쪽 땡겨줘 땡겨줘 난 끝 됐다 잠깐만 됐다 됐다 방향 오른쪽 여긴데 여긴데 나 올라가야 돼 됐어 아 까비 나 조금 뒤였네 위치 약간 애매했어요 이번에 핑크색 어 맞다고 쳐주네 맞다고 쳐줘 맞다고 해주네 너무 차이만 안 나면 돼 아 거의 다 왔는데 거의 다 왔는데 조금만 더 빨리 하면 됐든 응 아 나 있네 자기 것만 해 자기 것만 왼쪽 위에 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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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 이거 쉬워 초록색 나 그 자리 나 그 자리 잘 것만 해 자기 것만 야 초록색 거주면 안 돼 초록색 제자리가 저기야 오케이 비켜 이거 노란색 비켜 비켜요 이거 떨어뜨려야 돼 떨어뜨려야 돼 아니 그 밀어주세요 못 밀어 못 밀어 당사 당사자는 못 밀어 나 이쪽 어 나랑 같이야 오른쪽 방향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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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아 이거 너무 널널하지 않나 아니 아니 이거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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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색 누구야 초록색 누구야 이 쉬운 거를 죄송합니다 아니 저거를 아니 호민이 형 아니 아까부터 너무 여유있게 있어서 아 됐나 보다 했는데 아 나 나 여긴 줄 알았어 아 근데 아까 저 정도면 저 정도면 인정해줬는데 아 잘 것 오케이 잘 것만 오케이 괜찮아 초록색이 없어 하나 떨구고 문 옆에 나 지금 그냥 오나가면 돼 나는 저 위라운 쪽 끝에 오케이 소리 놓고 문 옆에 이쪽 보기 소리 놓고 문 옆에 이쪽 보기 없는 사람은 좀 약간 양보해줘 시간 괜히 걸리적거리거든요 아 이거 잠깐만 네 내려가세요 아 이거 나 저를 내릴게요 영태 형 잠깐만요 형 점프해서 넘어가서 넘어가서 밀어 뒤로 넘어가서 땡기는 거 빼고 오케이 밀어 그 형 됐어 됐어 어떻게 비켜줘 빨리 빨리 한참 뒤로 가야지 아 노란색이? 노란색이 먼저 갔어야 됐나 보다 왼쪽이야 왼쪽 끝이야 노란색이 먼저 갔어야 됐나 보 됐나? 아 노란색이 먼저 갔어야 됐네 응응 왜냐면 빨간색이 위에 있으니까 아 최소 아 방향 방향도 잘 봐야 돼 약간 도와줘야 될지도 몰라 근데 이제 할 수 있어 이제 할 수 있어 자기가 좀 난이도가 치운 사람을 좀 이렇게 피해주고 아 씨 내가 쉬우니까 맨 마지막에 할게요 아 노란색이 3층까지 올려야 돼 맨 끝에 살짝 밀고 문 옆으로 오른쪽 맨 끝에 살짝 밀고 맨 옆으로 나 너무 쉬워 노란색을 올리기야 노란색을 떨구는 거야 아 노란색을 떨구고 떨구고 내가 3층까지 올라 아냐 아냐 초록색 건지면 안 돼 저 비켜주세요 여깁니다 여기 먼저 떨구세요 형 아 씨 됐어 난 완벽해 끝 초록색 만지면 안 돼? 초록색 만지면 안 돼? 만지고 싶어도 못 만져 초록색 비켜주세요 초록색 비켜주세요 이거 밀어줘야 되나봐 초록색 비켜주세요 난 여기 있을게 아 나 기억이 안 나 아 이쯤에 없나? 아 기억이 안 나 마지막 에? 어? 뭐가 기억이 안 나 내 포지션 아 빠 아 아 아 분홍색이 왜 아 왜 형 아니 아 내 포지션 맞아요 아니 형 아니 그 분홍색이 있어서 뭔가 다른데 아니 완전 다른 아니 아니 영태형이 틀린 거 아니야? 용태형이 제가 틀렸어요 아 아니 아니 저쪽이었네 이것도 아이언이에요? 아 근데 기억이 안 나는 직발격이 했는데 왜 아니 그게 뭐야 아니 분홍색이 와서 어? 내가 본 장면이랑 다르네 해가지고 아 오케이 오케이 옆에 서 있으면 돼 옆에 서 있으면 돼 옆에 서 있으면 돼 초록색 떨어뜨리고 옆에 서 있으면 돼 그때 그때 난 그때 떨구고 원위치 난 떨구고 이거 교통장리 옆에 서 있었구만 비켜주세요 화랑님 비켜주세요 노란색부터 갑시다 노란색은 왼쪽으로 가는 게 나을 거 같은데 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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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나 완성 나 완성 나 건들지 마 샘 비킬 순 있어요 나 이쪽 나 이쪽 저는 완성 나 됐어 나 완성 나 됐어 나 완성 오 이거 맞아? 이 쪽 맞지? 된 거 같아 된 거 같아 이 창매 거기 맞아? 네 우리 옆에 있잖아 너무 붙어있는데 저기 어 맞았네 오케이 오케이 이 정도면 운전했듯? 나 완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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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오케이 파란색 위험했다 파란색 위험했어 저 왼쪽에 붙었잖아 아슬아슬하게 그니까 짝각했어 짝각했어 집어오세요 빨강님 열쇠 안 끝났어 안 끝났어 문 열어야 문 열고 나가 멸쇠 가든 지나 밑으로 내려가 아 이거 많이 지쳐있을 거 같은데? 우리 여기서 너무 오래 여기다 좀 밀린 거 같은데? 상대 잘했을 거 같은데 아니 상대도 상대도 멍청해 근데 저쪽도 오래 걸렸을 듯? 맞아 맞아 상대라고 잘한다는 저게 없어 빨리 갑시다 빨리 4 스테이지 위험한 파크 위험한 거예요 여기서 좀 빨리 가야 돼 상대 지금 4-3이라는데? 어 너무 빠른데? 빨리 가면 돼 빨리 빨리 가면 돼 지직 지직 어 저거 어떻게 먹어? 아 저기 우리 협력해야 돼 다 올라가야 돼 다 올라가야 돼 다 올라가야 돼 결국은 명관아 자리 잡아놓자 고심 지직 다음에 죽은 거 같아 내려온다 내려온다 빨리 가자 어 뭐야 뭐야 왜 어떻게 해 한 줄에서 버텨야 되나 아 한 명이 한 명이 머리로 막아야 돼 대가리로 받치고 있어야 되나 봐 아 죽는가 봐 죽어 죽어 빨리 하자 빨리 오케이 오케이 빨리 빨리 내가 내가 대가리로 받치고 있을게 어 너무 든든해 너무 든든해 형 어 맞아맞아 머리 쓰는 거 직발경이 해 머리 쓰는 거 직발경이 해 머리 쓰는 거 직발경이 해 아 그 머리가 그 머리야? 어 그 머리야 며칫보다 더 틈이 클 듯 완전 편할 때 지키고 있는 거야? 아아 점프 좋지 아 좋아 딱 붙어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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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다 쉽다 어 이건 쉽네 아 쉽다 쉽다 빨리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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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직발경 머리 너무 든든해 어 이거 빠른데 우리? 쫓아 가나? 왜냐면 4가 어려우니까 4에서 걸릴 거야 저쪽도 맞아맞아 3, 4가 어려울 거야 어 뭐야 이거 뭐지? 죽어봐야 돼 어? 어? 저기 5 알았다 알았다 열쇠를 다 먹어야 되고 열쇠를 나중에 먹어야 되고 다 오른쪽으로 와서 저걸 밀어서 방어 범을 만드는 거야 5 뒤로 가 있고 열쇠 마지막 사람이 먹어야 돼 저걸 막아야 돼 이걸로 막아야 돼 저 위에 1도 먹어야 돼 1도 먹어야 돼 아 양쪽을 막아야 돼 양쪽을 막아야 돼 양쪽을 막아야 돼 아 이해했어 자 발병 올라가야 돼 이리로 와서 밀어야지 저것도 1도 갖고 와 내가 내가 갖고 올게 글로 밀어도 되나? 글로 밀어도 되나? 되뇌뇌뇌뇌 근데 이거 5를 먼저 저기로 밀어놨다는 거야 어 밀어놔야 돼 밀어놔야 돼 머리에 이거면 돼 노란색 오른쪽 노란색 오른쪽 오케이 밀어 밀어 아 이렇게 가 잠깐만 이거 맞아 이거? 여기 두 개만 막아 놓으면 되는 거 아니? 어디를 막아? 빨개색이 밀어보세요 어? 어? 그 다음에 이 어 뭐야? 아 우리 몸을 양쪽으로 막아야 돼 우리 몸을 양쪽으로 아 예엄 예엄 아니 몰랐으니까 아 우리가 몰랐어 우리가 몰랐어 이거 몰랐으니까 침착해 이거 너무 커버 커버 아! 아 이거 왜 그러는 거야 아 이거 왜 그러는 거야 아 누구야 유튜브가 한 사람 누구야 아 나 본능적으로 아 죄송 나 본능적으로 먹었어 견물생심 죄송 아 이렇게 나 알았어 이거 알았어 왼쪽으로 다 넘어 나 믿어 왼쪽으로 다 넘어 이거를 오른쪽으로 밀어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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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딱 밀어놓고 다 올라가 올라가서 한 명만 갖고 와 어 어 진짜 맨이 갖고 와 갖고 와봐 맨사 오 아 형 맨사에요 근데 오늘 밀어야잖아 우리가 결국 아니야 괜찮아 구동색이 머리에 아 막아주니까 어 그치 그치 자 그럼 밀어 그렇지 구동색이 밀어 구동색 밀어 자 앞으로 가져가 왼쪽 밀어 내가 할게 됐어 됐어 이제 먹을 타이밍은 지금 먹으면 돼 지금 먹어 지금 먹어 가자 밀어줄게 자 들어가 됐어 됐어 1 1 1 1 1 오케이 됐어 됐어 근데 쟤가 왜 다시 근데 쟤가 왜 뒤로 왔지? 아까 역집 44네 역집 44네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10분 남았어 10분 남았어 왜 10분밖에 안 남았어? 어느 시간 잘 간다 해? 다 잡았어 다 잡았어 30분까지야 어 잠깐만 누구야 뭐야 뭐야 뭐지? 뭐지? 일단 땅으로 착지해야 해 일단은 저기 착지 제대로 하고 공간이 있어요 아 계속 떨어져 뭐가 아 떨어지는 거 없는 데로 가 일단 착지 잘 하고 어디지? 아 착지 잘 하고 아 오케이 오케이 어딘지 알았어 아 이게 피해져야 돼 왜 이렇게 살아나 하나 둘 하나 둘 어 나 이렇게 멀어 됐어 안 죽.. 뭐야 죽었어?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아 어디가 떨어지는지 모르네 이게 떨어지는데 나 진짜 빨리 떨어져 왼쪽부터 떨어진다 이걸 다섯 명이 다 피할 수 있다고? 됐어 됐어 우리 팀에 직박이 형 있어 가만히 해야지 왼쪽부터 떨어져 아 이거 떨어지는데 어떻게 피해? 저 형 한 번도 안 피했어 아니 저거 어떻게 피해? 아니 사람이 피해져 그니까 뛰어서 오른쪽으로 가 있어야죠 아 직박이 형 아니 내 옆에 자리 피해는데 막고 있잖아 아 그니까 자 봐봐요 왼쪽부터 떨어져요 자 왼쪽부터 떨어집니다 가면 돼요 그니까 자 그래 이렇게 어 이걸 말하려고 했어 내가 내가 이걸 말하려고 했어 열쇠가진 사람을 넘어가게 자리가 없잖아 자리가 없잖아 넘어가면 터치 돼 터치 돼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더 들어가지고 들어가 오케이 잠깐 피지컬 이거 할 수 있어? 아 형 천천히 천천히 저 맨사에요 오케이 따라왔어 따라왔어 여기서 빨리 깨면 돼 응 아 옆집 사사 버벅이고 있다는 제보 오케이 오케이 근데 그만큼 어렵다는 뜻? 다 따라왔어 우리는 빨리 깨면 되니까 침착하게 깨자 침착하게 아 자기 자리 봐봐요 자기 자리 봐봐요 일단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전기가 사라졌을 때 가야되나봐 아 나 가만히 있었는데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나 진짜 아무것도 안 눌렀어 아무것도 누르지 말아보세요 다들 오케이 꺼질 거야 꺼질 거야 움직이지 말라고 여기까지 이동해야 되나보다 왼쪽 아래까지 엄청 빨리 움직여 진짜 진짜 빨리 움직여 달아주네 초록색이 먼저 그렇지 됐고 열쇠는 누가 먹었어? 침착맨이 먹어볼 수 있어? 이게 시간이 걸려요 왼쪽 사람이 가야지 왼쪽 사람이 아래 있는 사람이 파란색 전진합시다 한 명씩 전진해요 이제 이거 한 주씩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다 타면 되는 거 아니야? 아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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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알려줄게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않았어 아 이거 엄청 쉬운 거야 이거 엄청 쉬워 내가 열쇠 먹을게 내가 열쇠 먹을게 아 아니야 아니야 한 번에 갈라고 하지마 한 칸씩 먹어 나머지는 나머지는 다 둘러가 자리 바뀌었어요? 나머지는 가고 있어 줄 세워 나머지는 줄 세워 뭐야 이거 줄 세워 아 나 같이 가야지 나 가만히 있을 거야 종수야 나랑 줄 서자 내가 갈게 내가 두 명은 내가 옮겨드리 제발 야 제발 형님들이나 형님들 형님들 야 이거 쉬워 이거 이거 쉬워 아 이제 조심해 여기서 헤맬 게 없는데 왜 헤맸지? 아 그렇게 하니까 헤매는 거야 기다려 기다려 침착하게 해 왜 제발 침착해 내가 내가 여기서 뭐 갈게 자기다리 확인 자기다리 확인 아이 아 죄송합니다 한 번에 가요 형 한 번에 죄송합니다 답답하다 답답하다 답답해 진짜 답답하다 됐다 됐다 여기 다 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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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태워 네 명 다 태워 내가 제일 어려운 열쇠 끝났어 끝났어 아유 끝났어 조종수 침착맨 한 칸씩 침착맨 레츠 고 오 병건이 좋다 갑 좋아 위에는 움직이지 마요 병건이가 하게 오 한 칸씩 한 칸씩 침착하게 해 그렇게 하는 거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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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마지막 가자 됐어 한 칸씩 흥수야 한 칸씩 정수야 천천히 해 좋아 좋아 오 오케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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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방인데 이거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됐어 왜 이렇게 오래 걸린 좋아 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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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 안 흐리는데 역전 역전 싸워서 그래 싸워서 좋아 자 5로 가자 아니 벌려 벌려 6분 남았어 6분 남았어 벌리세요 벌려 벌려 여기서 벌려놓자 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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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제한 있어 7분 남았어 아 동전 다 먹기 동전 다 쳐먹어야 돼 동전 다 쳐먹어야 돼 오른쪽 아니 이거 아니 잠깐만 여기 3명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여기 3명씩 3명씩 가야지 3명씩 가야 돼 3명씩 가야 돼 아니 올라와 여기 자 여기 아래에도 2명이 필요해 왜냐면 대가리 밟아야 돼가지고 알았어 내가 이거 해줄게 올라가 윗팀 아래팀 올라갈게 나 윗팀으로 갈게 네 왼쪽으로 왼쪽으로 왼쪽이야 왼쪽에 한 번만 와주세요 왼쪽에 이렇게 많은 거 같아 잘못했나 잘못했어 어차피 다 왼쪽으로 가야 되구나 잘못했어 왼쪽에도 먹고 먹고 오세요 나는 저기 우리 오른쪽 가 있어 초록색 왼쪽으로 계단 만들어야 돼 우리 필요 없어 우리 필요 없어 여기 올려보세요 여기 계단으로 가야지 여기 노란색 여기 노란색 오케이 어떻게 하는지 알았잖아 어떻게 하는지 알았잖아 이거 3명은 왼쪽 내가 할게 왼쪽 2명 아래 거 먹어 맞아요 오른쪽 2명이 아래 거 먹어야 돼 오른쪽 2명 아래 거 왼쪽부터 먹고 2명이 알아서 먹어 왼쪽은 우리 위에 거 먹어 자 홈인형하고 내가 아래 홈인형 아래 올라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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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명 올라오세요 우리는 시간이 없어서 빨리 위에 작업해야 돼 내가 원할게 네 오케이 점프하지마 점프하지마 그냥 밟아 쭈욱 좋아 좋아 우리도 합류 우리도 합류 내가 이쪽으로 먹을게 우리 점프해서 먹어 먹어 왼쪽 거 먹어 왼쪽 거 먹어 아 내려와 한 명씩 가 한 명씩 가 오른쪽으로 와 노란색 먹어줬다 오른쪽 분홍색 오른쪽 여기 머리 싸우면서 두 명이 저기 먹고 두 명이 저기 먹고 노란색 노란색이 빨리 한 명 아 여기 먹어줘야 돼 먹어줘야 돼 계단으로 먹으면 돼 자 먹어 먹어 빨리 올라가 놀라세요 빨리 빨리 아 맛있다 이거 이거 아 이거 두 명만 먹어도 된다 한 번에 오케이 오케이 세 명이 필요하니까 왼쪽 세 명이 올라간 거 먹고 바로 올라가죠 두 명이 밑에 그래 잔반 먹어줍는데 왼쪽은 먹을 수 있는 것만 다 먹어 노란색 파란색 올라와 올라와 노란색 올라와 이걸 내가 먹고 올라가야 되지 않아? 아니 그거 우리 잔반팀 먹을게 우리 잔반팀이 두 명 잔반팀이 올라가서 양쪽으로 점프 오케이 아니 그걸 우리가 먹으면 된다니까 안 그러면 쟤 출발을 못하잖아 여기 오셔야 돼요 노란색 폰 어디 가셨지? 노란색이 자꾸 잔반을 먹어 노란색이 나랑 이거 먹고 노란색은 먹고 나랑 어 고 두농색이 점프해서 저거 다 먹고 내려와요? 아니 스토로스까지 가야 될 것 같아 어 오케이 가자 가자 열쇠 넣고 열쇠 넣고 아 시간 비켜봐 시간 문 열어 빨리 들어가 문 열어 됐어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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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야 1초 남기고 미쳤다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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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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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여기 쉬우니까 한 번 더 15초? 15초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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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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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를 밀어 뭐를 밀어 뭐지? 뭐지? 아 올라가야 돼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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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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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어떻게 올라가지? 아 이거 그냥 빨리하면 돼 빨리하면 돼 쭉 밀고 한 명 밀어놓고 빨리하면 돼 열쇠 어딨어 열쇠 근데 열쇠 없어 열쇠 없어 열쇠 없어 일단 밀어봐 일단 해봐 열쇠가 없는 것 같은데? 종수가 뛰어 넘어가 응 한 명이 한 다음에 이거 일자를 너 열쇠 가야지 아 이거 도착하자 가자 다 뛰어야 돼 다 뛰어 넘어가면서 계속 다 오른쪽 다 오른쪽 마지막 사람이 이거를 못 넘어가 다 오른쪽 다 오른쪽 마지막 어떻게 넘어가? 그러니까 이거 안 된다니까 아 그러네 마지막 두 명이 쌓고 가 그 그 아니 쌓는 게 아니라 안 된다니까 열어보세요 문 열리나 안 열려 안 열려 안 열려 안 열려 안 열려 열쇠 뒤에 있나봐 왼쪽에 왼쪽에 왼쪽 일단 왼쪽 한번 보고 오죠 시간 한번 버리고 한턴 버리고 예예예 아 뭐 있어 왼쪽에 뭐냐 아 연장 버튼 연장 버튼 아 시간이 늘어나네 아 가자 가자 여기 밀어주세요 여기 밀어주세요 네 밀어줄게요 여기 한 명 와주세요 올라가 나 올라가 올라가 빨리 또 올라가 계속 올려줘 자 한 명 자 한 명 한 명 밀어줘 왼쪽 뭐야 한 명씩이야 아 지금 할게요 빨리 오케이 오케이 자 저럭 저럭 어 저거 저거는 어떻게 아니다 아니다 됐다 됐다 됐어 열쇠 열쇠 아 여기 두개 지금 하나에 빠야 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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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나 가져와야 돼 오케이 오케이 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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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알지 다 알지 다 알지 죽자 죽자 랏따 랏따 4층 상자 챙겨오기 아 오케이 오케이 빠르게 재시동 랏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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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다 아 영태형 이거 아니었으면 한 번 더 했다 끝까지 야 미친 영태형 와 미쳤네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1자는 뒤로 빼세요 어 자 나는 밑에 있을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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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이서 할 수 있죠? 어 이거 올려주시고 올려주시고 내가 이거 뺄게요 어 뺄 뺄 뺄 하나 빼고 나 여기 있다가 밀게 남은 사람이 남은.. 아니 형 빨리 남은 사람이 밀어줘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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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색이 밀어 빨리 밀고 또 가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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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고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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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중으로 밀어지나? 돼 돼 돼 돼 아 이거 초록색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그러면 그냥 밀어지나? 밀어져 밀어지면 보기 쉬운데 밀어줘 밀어줘 백박 밀어줘 오 오 오 오 오 오 여유있어 엄청 여유있어 지금 좋아요 끝까지 붙여 끝까지 붙여 ok 내가 먼저 내가 먼저 밀어줄게 내가 먼저 밀어줄게 밀어주세요 밀어주세요 여러분 문 열어대 문 열어 들어가 들어가 aufen 충분해 충분해 오케이 오케이 띠띠띠띠띠띠띠띠 1분남았어 1분남았어 끝났어 끝났어 이번만 해 땡겨줘 위에 어떻게하지? 어 나 타고가 정수야 여기다 여기다 노란색 점프점 봐 내가 땡겨줄게 그렇지 이렇게 나 뛸게 어, 됐어, 됐어 잠깐, 위로 올라가서 나 타, 나 타고 먹어, 잔반팀 밑에 한 명 갇히면 끝이구나, 거의 땡겨줄 수 있어, 위에서 땡겨줄 수 있어 어떻게 해야 되지? 땡겨줄게 정권아 니가 땡겨줄게 그거 올라와보세요, 여기 왼쪽 거 뒤셔 정권아, 저분을 땡겨주고 올라와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됐어, 됐어, 됐어 우리가 여기 먹어 내가 땡겨줄게 잡아 너 놔, 너 놔 난 땡기면 안 되지 어차피 점프해야 돼 초록색 구출해와야 돼 오케이 초록색 말을 안 해 가자, 거기만 먹으면 돼 위에, 위에, 위에 올라가야지 진짜 올라가 뛰, 뛰, 뛰 한 명씩 구출해주면서 구출해주면서 먹어, 저거 먹고 와 오케이, 확인했어, 확인했어 알았다, 알았다 확인됐어, 확인됐어 다 먹을까, 열쇠에 다 먹을까, 열쇠에 아, 열쇠에 비친 나랑 병건이랑 맞자 위에는 한 명 가까이 있어 끝났대, 요거 클리어하고 말하면 되겠다 어, 오케이 자, 병건 이리 와 어, 이리 왔어, 다시 땡겨줘, 호민이 형 땡겨줘 나 이렇게 할게 아니, 내가 땡겨줄게 일단 이거 먹고 됐어 뛰어 올라가 나 땡겨줘, 나 땡겨줘 나 땡겨줘, 나 땡겨줘 다 땡겨줘 호민이 형, 호민이 형은 다른 사람이 땡겨주고 끝났습니까? 여기까지 여기까지 깼다고요? 승리는 승리 아, 끝났다고, 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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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요 땡겨 근데 저 둘이 드시고 둘이 드세요 여기 열쇠 나와 아, 열쇠 먹고 일로와, 일로와 주호민, 일로와 한 명 열쇠 나와 한 명 열쇠 나와 우리는 지금 이거 하느라 정신 팔렸어 내려오세요, 서로 우리 지금 정신 없어 아아아 펑크에서 먹어, 여기 위에 아아아 끝난 거 아니야, 그때? 끝났는데 끝났는데 멈출 수가 없어 멈출 수가 없어 멈출 수 없어 재밌어서 자, 경건이 밟고 올라가서 구해줘, 나 구해줘 파란색 아, 구해줄게 오케이, 열쇠 먹고 구해줘, 왼쪽에서 뛰어줘야지 잡아줘야지, 왼쪽에서 아니, 영태형 잡아줘 내가 한 번씩 뛰면 내가 잡아줄게 땡구, 잡아주고 자, 직발경 잡아줘 파랑파랑 점프 점프 이제 점프해서 잡아주면 돼 점프 잡아 됐어, 여기까지다 금방 됐는데 그럼 끝났다니까 공시점프는 안 되고 저기 끝났다니까 끝났어, 끝났어 끝났시다 누가 이겼어, 누가 이겼어 어디까지 갔어요 어디까지 갔어요 우리 5-4 5? 5-4 어디야 여기? 몇 다시 몇이야? 5-4 5-3 5-3 아, 우리 5-4 우리가 시간만 맞춰서 껐어, 그냥 우리는 우리도 잘했어요 아, 잘하셨다 아, 잘하셨어요 아, 재밌었다 네 와 1대0? 1대0? 1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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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멍이라고 안 하고 머리가 크다고 했어요 머리가 크다고 그랬지 그건 뭐 사실이니까 나 머리 언급하면서 놀렸어요 삐져서 이러는 거 봐 근데 직박이 형 머리로 한 건 했잖아요 아, 머리로 한 건 했어요 한 건 했지 자, 그러면 이제 이제 롤 하시는 거 승리하고 가네 롤 하시는 거죠? 호민이 형 재밌나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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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는 이제 저기 시청자들하고 뭐 무관도 보기로 해가지고 아, 뭐야! 아, 무관도 아, 뭐야요? 아, 일정을 왜 더블 데이트를 해놔 아, 무킹 더블 데이트를 해놔 아니, 롤 아, 지금부터 롤이잖아요 아, 그렇긴 한데 아, 그렇긴 한데 섭섭하잖아 맞아 아, 뭐가 섭섭해요 무관도 다 보고 롤 아, 우리랑 헤어지고 바로 일정 잡았네? 와, 잘됐다 아, 뭐가 섭섭해요 아, 치사해 아, 치사하다, 정말 롤 재밌게 하세요 저기 갓보기 기다리고 있다 무관도 되게 좋아하네? 그러니까 무관도 재밌어 무관도 재밌어 우리보다 무관도가 더 좋나봐 하하하하 아이, 무관도 좋아하면 안 됩니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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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양조위 좋아하면 안 됩니까? 아, 좋아해도 되지 예예 아이, 재밌게 놓으시고요 예 가보겠습니다 형, 다음에 롤 해와요 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예예 알았어요 알았어요 왜 그러는지 그걸로